네, 오늘의 시그널은 메르츠 금융지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메르츠 금융지주가 합치기 상장을 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때고. 제가 지금 다른 방송을 못 봐서 그러는지 경제방송이나 뉴스 같은데 혹시 메르츠 금융그룹의 수장을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게 있을 법한데 뭐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왜 만약에 그거를 원래부터 메르츠 금융그룹이 기존에 비전이 있었는가. 있었는데 그냥 이 사태,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카카오가 했던 그런 어떤 쪼글기 상장에 대한 그런 주주들의 불만 때문에 더 빨리 한 것인지 아니면 메르츠 금융그룹은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주주들에게 오히려 더 지지를 받는 우연한 계기가 됐는가. 그거를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메르츠 금융지주가 지금 한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사실 쪼개기 상장을 해서 그렇잖아요. 쪼개기 상장을 해서 가장 내 몸값이 높을 때 자회사들을 최대한 많이 상장을 해서. 왜냐하면 IPO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돈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저라.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걸 연예인이나 이럴 때 개인적으로 개인의 영위를 쳐야 하니까 하는 거기다 빗댄 얘기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영속해야 되고 주식 시장에 있다고 하면 계속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고 이런데. 만약에 물 들어올 때 노저된다는 걸 여기다가 비유해서 한 번에 그걸 뽑아먹고 다 팔고 나가버리면 그거는 주주한테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후자의 행동, 후자의 준하는 행동같이 보이기 때문에 다들 밉싹으로 보는 거예요. 주주나 소비자들이.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메르츠 금융지주는 오히려 메르츠 증권이랑 메르츠 화재를 상장 폐지를 시키고. 이걸 합쳐서 메르츠 금융지주를 합치니까 저 회사는 왜 혼자 저러지? 대박이다. 저게 정말 선이라면 정말 주주들을 위한 회사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에 다다랐거든요. 지금 금융지주로 따졌을 때 KB금융이 시가총액이 1위예요. KB금융이 거의 20조인데 19조 9천억 원이고요. 그다음이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가 10조 8천억 원이고 그다음 하나금융지주 12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있죠. KB, 신한, 하나는 전부 다 은행이 있어요. 은행. 은행이 있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우리예요. 우리가 왜 빠졌느냐. 바로 메르츠 금융지주가 제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융지주 중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4대 은행, 4대 은행 하잖아요. 그게 괜히 4대 은행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으로도 4대 금융지주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4대 은행을 가진 금융지주 중에서 우리 금융지주를 5등으로 밀어내고 메르츠 금융지주가 4등으로 오른 거죠, 시가총액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르츠는 메르츠 은행이 없거든요. 메르츠 은행이 없는 가운데 비은행 금융지주로서 은행을 가진 은행 금융지주를 하나 깨고 들어갔다는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금융지주 중에서 4위고요. 곧 있으면 10조가 지금 달성 가능한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차트를 보면 전부 다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기고 있는데 메르츠 금융지주는 지금 위로 튀어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너지가 얘기로만 도는 시너지가 아니라 주가로도 지금 보답이 돌아오고 있다. 이 메르츠 금융지주가 원팀 체제로 스타트를 한 건데 메르츠 화재는 무려 1922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 중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게 바로 메르츠 화재였어요. 그리고 지난해 창립 100주년이죠. 1922니까 2022가 100주년이었고요. 메르츠 증권은 1973년에 한일증권이 초기 증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메르츠 증권이 작은 증권사인데 우리는 이번에 사태 때도 알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키움증권이 완전 질타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큰 증권사라고 하면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서 대우를 지금 평가를 하는데 메르츠 증권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비중도 적고 관심이 덜한데 알자예요. 왜 알자냐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 920억 원으로 증권업계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메르츠 증권은 증권업계 중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완전히 순알자 증권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메르츠 화재, 메르츠 증권, 메르츠 화재는 역사가 오래됐고 메르츠 증권은 순알자 증권사고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놔두고 싶죠. 3, 4개를 놔둬서 오히려 4, 5개를 무리츠 금융지주 안에 있는 걸 더 분할하고 싶죠. 그런데 이걸 합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메르츠 금융그룹 홈페이지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 색깔하고 CI하고 홈페이지 다 바꿨습니다. 지금 대대적 리뉴얼을 해서 원팀의 그 체제를 세팅을 하려고 다 바꿔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그룹의 단일 이미지를 강조하고 주주 고객들하고 소통을 강화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CI부터 교체해 들어간 겁니다. 음식점으로 따지면 간판부터 메뉴부터 주방자부터 싹 다 바꾼 거죠. 그리고 2023년도부터 3년 이상 중장기적인 지금 그 체계로 연결기준 단기 순이익의 50%를 배당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겠다. 요즘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애플이 왜 워렌 버핏이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삼성전자는 왜 한 주도 안 사고. 애플은 맨날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맨날 불을 태워요. 그러니까 주가가 맨날 올라요. 자사주를 불태워가지고 없애주니까 주주들의 가치는 맨날 오르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재벌 3세 쪽으로 가면서 재벌 3세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해외 도피 유학이다 이러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된 건 지금 해외 유학을 하면서 해외 NBA를 따면서 해외의 선진금융을 지금 경험을 한 세대들이에요. 들어와가지고 그걸 접목시키고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군대를 빼고 이런 건 안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선진금융에서 배워온 것들을 접목을 시키고 있다. 자기가 CEO에 올라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그룹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형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전체적인 주주가치가 올라가는 붐이 형성될까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주 선도적으로 지금 해당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생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굉장히 환호를 받으면서 주가에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 왜냐하면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그리고 5위로 밀린 우리금융주까지 지금 정부당국에서 계속 이자율 낮추라고 압박 넣고 있죠. 여기서 강점은 여기서도 드러난 겁니다. 메리츠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 너네 금리 내려라. 왜 서민들 힘든데 금리를 올려. 금리 대출금을 빨리 낮춰. 이거의 압박을 덜 받는다는 것도 비은행 금융지주로서의 굉장히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이제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리츠 증권이라든가 메리츠 화재의 주주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이걸로 같이 수익을 얻으시면 되겠죠. 지금 5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5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 시가총에 10조를 돌파하겠죠. 그런데 곧 돌파할 상황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지금 주봉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봤던 SM이나 이런 데서 봤죠. 급등한 뒤에 이 상승의 연결고리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다 뻗어나가서 여기서 사면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여기도 이게 비슷하죠? 2021년도 이 말에 이 횡보 구간 여기서 샀어야 이걸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급등해서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사야 이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100%는 없는데 왜 이 말을 하고 있죠? 급락을 했다가 이 하락 행보하면 급락할 확률이 높은 것이고 급등하고 행보를 하면 급등할 확률이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니 높은 확률에는 베팅을 해야죠. 100%라는 게 없다고 베팅을 안 하면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승의 연결고리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르츠 금융지지의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불이 되어 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